어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아닌가 다들 안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뮤지션의 일상적인 어떤 그런 좀 저는 보통 한 새벽 3시에 자서 아침 10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아침 5시 반에 한번 깨요 일단 그리고 7시 반에 한번 깨고 그리고 한 9시부터는 선잠을 자는데 이제 추석 연휴랑 한글날 연휴 겪으시면서 다들 좀 늦잠도 많이 주무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막 잠이 깨기 시작하는데 공연이 끝나가서 아쉽네요 다음에 밤에 하는 공연 보러 오시면 더 팔팔하고 더 신나는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뭐 공연이 꽤 있으니까요 그 제 sns 뭐 페북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sns 아이디는 다 하원진이니까요 하원진 검색하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공연 소식 올려놓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세상에 바라든 게 하나 없네 내 삶에 기대되는 일이 하나 없네 그대만은 제발 그 옆에 남아주오 그대만은 제발 그 옆에 남아주오 오 모두 내게 말하지 삶의 밝은 면을 봐 오 모두 쉽게 말하지 만일 그대나라면 guitar solo guitar solo 세상에 바라든 게 하나 없네 내 삶에 기대되는 일이 하나 없네 그대만은 제발 그 옆에 남아주오 그대만은 제발 그 옆에 남아주오 guitar solo 그대만은 제발 그 옆에 남아주오 그대와 함께 남아주오 그대만은 제발 그 옆에 남아주오 그대만은 제발 그대여 그대와 함께 삼아주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